세제주의인데 저도 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나 국가를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가정을 먼저 세우시고 복된 가정이 되도록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우리 인간이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고 보금자리가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와서 가정이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휴직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지만 가정이 불행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그런 지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심서야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심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겠지만 오늘은 제가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온 가족들이 다 한만만듯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높은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면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산에는 각종 열매와 먹을 것이 부족하였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개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리라 이 딸 한 개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왜 이 개명을 주셨을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개명을 주신 이유는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이 동산의 주인이고 인간은 관리인이고 또 인간은 피저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존재라 그런 뜻으로 진질로 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인간에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단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과 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좋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뱀을 통해서 마귀가 와서 하와를 먼저 유혹을 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 이렇게 속여십니다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 열매를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오게 되었고 죽음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해산과 고통의 수고를 겪게 했고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애써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의 무서운 그런 영원한 형보를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행복하려면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최사함을 받고 그 모든 죄의 형보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삼된 그런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에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27편 1절에 보면 요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요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권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과 나라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다 헛된 수고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3일상 2장 8절 이하에 보면 한나의 유명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하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요하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보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미점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결의 가정의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부가 서로 성결을 지키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러니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만약 한 남자가 두 여자 세 여자 결혼해서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 하갈이라고 하는 처벌 취함으로 말며마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갈과 이스라엘 후손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의 순결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10개명 중에 제 킬미 7개명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런 개명을 주셨습니다 10개명 중에 한 가지 개명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혼을 금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외에는 가늠죄를 지었을 때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엄행한 이혼과 외에 다른 아내를 의의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늠죄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그만큼 이 가늠죄를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늠죄는 가정을 파괴하는 죄로서 하나는 앞에서도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고림도전서 6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의 몸이 크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크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크리스도인들의 이 몸이라는 것은 예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의 믿음으로 크리스도와 연합해서 크리스도의 하나의 거룩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 몸을 거룩한 주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함부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 특별히 장기와 같은 데 이렇게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는 얼마나 참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까 가늠죄 특별히 말입니다 뭐 뇌물죄라든가 뭐 이런 거짓말 하는 것은 큰 죄로 여기지만은 가늠죄 이 성적인 죄는 오늘날에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 생활을 하는 것은 보통이고 또 결혼한 남자 남녀라고 할지라도 혼의 정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동성연애자들도 합법화가 되어서 그런 동성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지 남자와 남자가 합하고 여자가 여자가 합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큰 가정한 죄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초동과 고모다성이 멸망한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동성연애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항불로 내려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내역의 18장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합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나 그 짐승과 수관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이고 가정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동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보를 받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냐 소동성과 고모라 상의 불의 형보를 이렇게 음란죄를 짓고 동성연애를 함으로 멸망하는 것 같이 어느 때든지 그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형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출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흥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옥에 떨어지는 한 가지 그 죄 중에 하나가 음란 음행죄를 구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유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동성성과 같은 그런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동생의 자들이 하마다 모여서 광화문 광장에서 피해 축제를 하면서 아주 음란한 행위를 그런 좋지 않은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 사신이 가정을 성결하도록 지키도록 하고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고 성결한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가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또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성결한 가정이라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그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뼈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하와를 보고 이논대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회이며 또 사랑을 수급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교 신자들은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첫 번째 장소로 삼고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도록 심쳐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므로 사랑을 또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부 갈등이나 또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친척과의 관계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줄로 압니다 또한 사랑이 풍성한 곳에서 잘 자란 자녀들은 탈선하지 아니하고 또 바른 길로 가고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또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자라는 고린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좀 잘못해도 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부부 간에 어떻게 다 완전하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다 참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런 것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다고 하십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기 자랑하고 상대방을 잘못한다고 자꾸 이렇게 낮추면 서로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해야지 무례해 행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부 간에 허물이 없다고 해서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걷지 않는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불화가 대부분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것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이렇게 불화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유익보다도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우리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대부분 탈선하지 않냐고 또 훌륭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어떤 한 신문에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독일의 히틀러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죠 비교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연도에 태어나십니다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인류 역사의 악명 높은 살인마로 이렇게 이름 났고 그는 국민학교를 비롯해서 주천만의 인류의 생명을 빼앗은 그런 생명을 죽인 악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사생야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에 다니다가 성적 불량으로 졸업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맹이가 되어서 만취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면 거기에 자기 어머니와 아이들을 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또한 집을 비우는 때가 많았고 외관 남자와 불련의 관계를 갖는 등 여러 가지로 그 가정이 히틀러의 어렸을 때의 가정은 아주 만신창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16세 때의 가출소년이 되어서 불량받게 되었고 두 분의 미술 학교 시험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되었고 그 후에 어떻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독일의 독재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켜서 유럽을 쑥대바스로 만들고 수천만 명의 인류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때에 600만의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독일이 폐망하자 1945년 애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날 그 시틀러는 총도 관조 지하시대에서 엄적 자살하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나의 55세에 많은 인류의 피해를 입히고 자살하고 말하십니다 한편 아이젠 하원은 그는 선조 때부터 기독교 가정의 신앙에서 자랐는데 7형제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고등학교만 나오고 형의 학비를 돕기 위해서 1년간 일하다가서 1909년에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고 소위로 임관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후에 갑부의 딸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히틀러가 일으킨 2차 대전에 참여하여 승리하여서 오송 장군이 되었다가 나중에 미국 3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80세까지 장수하며 행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히틀러와 아이젠 하워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악의 샘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선의 샘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은 세계의 악마가 되었고 한 사람은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는가 그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그것은 가정생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생활이 히틀러는 안 좋았고 아이젠 하워는 가정이 참 좋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왔던 것입니다 아이젠 하워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잘 이렇게 믿음으로 자랐고 히틀러는 무실론의 불량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결과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는 그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심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결의 가정의 행복한 가정입니다 타락한 이 시대의 우리 가정이 성결의 가정으로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죄가 들어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가정은 사랑의 가정에만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랑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여서 사랑에 충만한 그런 가정이 이루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때에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와 사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믿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오 또 성결의 가정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냐고 성결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오 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어서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이 행복하고 또 사회에 좋은 그런 봉사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